데이터베이스의 장점과 단점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은요 중복을 최소화한다 그래서 자료의 일치를 기합니다 라는 거고 데이터의 물리적이고 논리적인 독립성을 유지한다 물리적, 논리적 다 포함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단말기, 터미널을 통해서 요구된 내용을 갖다가 즉시 처리하는 리얼타임 접근 실시간 접근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데이터베이스의 장점이고 데이터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한다 유지해서 그 다음에 최신 데이터를 유지함으로 데이터의 계속적인 변화에 적응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주소가 아닌 내용에 의한 액세스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일관성, 무결성 무결성은 결점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일관성, 무결성의 유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, 표준화가 가능하다 요게 장점이 되는 거고요 단점도 있죠 물론 운영 비용 면에서 비용 면에서 부담이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전산 비용이 증가되고 복잡하다 자료 처리 방법이 복잡하고 시스템 취약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예비, 백업 그 다음에 회복, 리커버리 기법이 어렵다라는 거죠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장점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데이터 간의 종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 종속성이 아니고 독립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관리 비용이 증가죠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아닌 거고 세 번째 데이터의 일관성 및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은 3번이 장점이다 라는 거죠 데이터의 일관성,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고 네 번째 데이터를 중복적으로 관리하므로 중복에 최소화죠 중복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이 아니다 라는 거죠 네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